돈날드가 당선이 되면 이제 빅스텝 인하를 두 번 정도를 바로 할 수도 있다. 파워한테 1년 내 이자율을 미니멈 2% 이상 낮춰달라고 요구를 하겠다. 이제 돈을 많이 쓰겠다. 왜냐하면 돈으로 당선이 됐으니까 돈을 많이 써서 유권자들의 표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위험가 자산의 가치가 상승할 거예요. 만약에 압승을 하게 되면. 그래서 증시는 트럼프 주식으로 도배가 되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암호화폐 상승세가 지속이 될 거고요. 사실 유럽과 예전에 많이 안 좋았거든요. 지금에는 다시 무역전쟁으로 다시 재점화될 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커 보여요. 유럽과 나토는 다른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인 것보다는요. 실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나한테 도움이 돼.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다른 시각이에요. 돈을 위한 돈에 의한 돈의 정치. 안녕하세요. 큰길 라이브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퇴근들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참 그래요. 날씨도 비가 많이 내리고 저도 출근길에 양말이 다 젖었는데 지금도 맨발로 있습니다. 비도 내리고 지수도 내리고 주가도 내리고 오늘은 반도체 주가가 좀 많이 내렸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블룸버그하고 인터뷰에서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사업을 가져가서 부를 축적했다. 대만 방어를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와 TSMC의 어떤 수혜를 많이 잇고 있는 SK아닉스 주가가 5% 가까이 하락하면서 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트럼프라는 변수가 전 세계적으로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조금 더 많은 소설을 덧붙여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서 미지오은행의 변정규 전문님과 함께 관련한 소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래 소설 쓰는 거 좋아하세요? 소설이요? 무슨 거짓말을 잘 못하죠. 소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파이낸스의 영역은 아니지만 한번 재밌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1부하고 2부로 이렇게 나눠줬는데 사실은 이게 정치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제가 주의라고 써놨는데 디스클라이머의 상황 설정은 허구의 소설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도날드인데 도날드 아닙니다. 사실 자본시장에 계신 분들도 이런저런 시나리오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서 정작 공개석상에서 얘기할 때는 그런 말 그대로 뇌피셜 시나리오 얘기는 서로 잘 안 하게 되니까 오히려 좀 그런 상상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재밌는데 그런 얘기를 저는 취재원으로 만나서 얘기를 들을 때는 듣다가 정작 방송에 나오면 딱딱하니 좀 재미없고 그랬는데 이건 어차피 지금 허구의 소설이니까 우리가 한번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기자님 말씀하시듯이 이게 어떻게 보면 파이낸스도요. 저희가 미래를 예측할 데 있어서 케이스 스터디를 하죠.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것들을 바탕으로 사실 그걸 갖다가 이렇게 되면 어떨까? 저렇게 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소설로 엮은 거예요. 짤막하게. 알겠습니다. 그럼 원래 엔화 얘기 잠깐 할까요? 네. 요새 엔화 약세가 너무 심해가지고 물론 전부님이 미지어 운행에 다니시기 때문에 왠지 엔화 약세를 더 물어보고 싶은 마음도 좀 있고 그러니까 엔화 약세 얘기를 잠깐 해보고 돈날두의 이야기 소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화 약세 관련한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엔화가 사실 너무 많이 얘기가 돼가지고요. 지금 경제 TV가 아니고 일반 TV에서도 엔화 약세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살살 이걸 갖다가 굉장히 깊게 들어가려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3프로 방송에서도 몇 번 최근에 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엔화 약세가 계속 지속이다가 조금 이번에 반전이 되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달러엔 환율이 지금 157달러당 157엔까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다는 건 엔화 강세가 조금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화와 관련해서도 비교해 보면 엔원 환율도 우리한테 중요한 건 엔원 환율이죠. 그렇죠. 엔원 환율도 853엔까지 이렇게 굉장히 떨어진 거죠. 거기까지 갔다가 이제 867원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이게 그거 때문에 아마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영원히 이렇게 완전히 꺾인 것이냐. 그래서 엔화 강세로 계속 가는 거냐. 이것 때문에 아마 궁금해하실 텐데 이제 그 결론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엔화 약세를 갖다가 진정하기 위해서는 달러의 기준금리 인하가 빠른 폭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이 조금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가 소설 2027년 이 안에도 엔화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이제 어떻게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보는지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140달러당 140엔 이렇게까지 많이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대부분의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은 엔화 강세로 이렇게 강하게 가는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달러 기준금리가 이제 내릴 거니까 그렇지만 저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요. 엔화 약세는 지금 구조적인 문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화 약세로 인해서 지금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 번 제가 말씀드릴 것 같은 디플레이션하고요. 그다음에 경기 침체는 완전히 달라요.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가 지금 저금리의 디플레이션에 빠진 거는요. 일시적인 경기 둔화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구조적인 것으로 왔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 올린다고 해서 바로 해결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음에 한 번 제가 또 그 원인부터 시작해서 한번 좀 깊게 한번 보시죠. 그렇게 하시죠. 지금 짧게 나눌 얘기는 아닌 것 같네요. 단계적으로 지금 엔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큰 폭으로 강세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구조적으로 엔화 강세가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중요한 지표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긴 한데 이것들을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한 대여섯 개 적어도 이런 지표들을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바로 대화소설 제목을 뭘로 할까요? 돈날두죠. 2027년 돈날두. 2027년 돈날두. 일단 등장인문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가봅시다. 1분이 돈날두의 소설입니다. 주요 등장인물은 첫 번째 돈날두인데요. 미국의 강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고요. 장사의 신입니다. 한국 만능주의자고요. 돈에 의한 돈을 위한 돈의 정치를 표방하는 사람이죠. 잘생겼어요. 젊고. 그런가요? AI로 만드신 그림인가요? AI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실물보다 나은가요? 실물보다 훨씬 낫죠. 인상도 좀 더 좋고. 귀도 안 닫혔고. 그 밑에도 괜찮은가요? 이분은 런닝메이트이자 돈날두의 의형제로 불리는 불도저 같은 성격인데요. 이름이 죄송합니다. 의미는 없고. DJ 빤스라고. 가상인물이니까 이름은 뭐라고 붙이든. DJ 빤스. 그래서 이 빤스는 중부 러스트베스트의 DJ 출신이고요. 최근에 부통령 후보로 노미네이트 됐죠. 다음은 경쟁자죠. 바이돈입니다. 바이돈. 바이돈. 이분도 돈을 굉장히 많이 뿌리신 걸로 유명한데 현재 미국 대통령이 민심당 후보예요. 민심당 후보고. 최근에 민심도 잃고 후원금도 이름에 따라서 가만있나 부통령한테 후보를 양보하게 됩니다. 불쌍한 분이네요. 카멜라 아닙니다. 가만있나. 가만있나. 그래서 가만있나 부통령이 민심당의 대안으로 나서게 되고요. 미국 대선에서 결과적으로는 돈날두한테 참패를 하게 됩니다. 가만있나도. 그리고 연준 의장은 현재 젤론 파워라는 파워가 막강한 분이신데 극렬하네요. 생긴 것 같아요. 미국 중앙은행의 연준 의장이죠. 돈날두가 이제 압승을 하고 난 다음에 지속적인 금리나 그리고 큐티 중단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큐티는 뭐죠? 긴축이죠. 긴축하지 마라. 긴축하지 말자. 왜냐하면 지금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7.5조 달러까지 내려왔다가 7.2조 달러까지 내려왔거든요. 지금 7조 달러가 마지노선으로 보는 데도 있는데 더 이상 유동성을 갖다가 빨아들이지 마라. 나는 내가 들어갔을 때 주식 올라야 되잖니 이거죠. 쿠션이라고 약간 나오는데요. 이제 돈날두의 사위고 유태인입니다. 이제 주이스라엘 대사로 이제 부임하게 되고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한 3명이 더 나오고. 이건 이제 그 해외 경쟁자들이에요. 이제 뿌띠라고. 푸틴 아닙니다. 귀엽네요. 그리고 여자고요. 러시아 최고의 미녀입니다. 현재 이제 러시아 대통령이고 대학 시절의 이제 돈날두의 첫사랑이었는데. 이제 푸브하오라고 중국의 주석도 나오는데요. 바이돈에 이어서 돈날두까지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게 되고요. 요새는 이제 독일하고 유럽하고 좀 친밀하게 이제 지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마지막 이제 등장인물은 김은정이에요. 북한 최고의 미녀고요. 북한 최고 지도자입니다. 이름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돈날두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여성이고. 그래서 돈날두부터 여러 가지 이제 쪽지도 받고 하는데. 어떠한 이익을 챙겨야 되나. 이 남자로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네요. 또 시리게는 또 밝은 스타일인가 보네요. 굉장히 시리게 밝은. 시리게는 뭐 김은정이나 돈날두나 둘째가 하면 서러워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얘기를 한번 시작해보시죠.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가면 7월 8월. 돈날두 후보가 피격을 당했어요. 이렇게 피격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공식 후보로 추대가 됐는데. 이제 총탄이 옆으로 스치면서 불사조의 이미지까지 이렇게 얻은 상황에서 이제 따놓은 당상이 된 거죠. 이제 당선은. 그러면서 이제 모급액 그다음에 기부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요. 갑자기 그리고 러스트벨트 출신 DJ 출신인 DJ 빤스가 또 임명이 됐는데. 갑자기 임명의 재벌이 사상 최대액을 기부하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은 뭐.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친환경적이고 로켓을 좋아하게 생겼네요. 네. 뭐 자동차도 좋아하고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 애도 잘나게 생겼는데요. 10명 정도. 벌써 간파하셨네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2천 우리나라 돈으로 3개월 동안에 2,500억을 기부하겠다. 지금 뭐가 무서운지. 사실은 뭐 도날드가 이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러스트벨트를 뭐 키워야 되고 하면. 그거 디트로이트에 그쳐나요. 옛날 뭐 그런 화석연료 이런 것들을 다시 복귀시켜야죠. 그런 것 때문에 무서워서 그런지. 하여튼 이런 임명의 기부자가 이만큼 기부를 했고요. 아무도 모르겠는데요. 이분. 임명이랑. 오른쪽 보시면 이거는 이제 민심당에 바이든 후보가 교체론 때문에 교체를 당했어요. 80대 고령인데 아이스크림을 많이 드셔가지고 건강이 커지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아이스크림 많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맞아요. 치맥을 많이 드셔서 치매 초기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는 나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적격 교체가 됐어요. 이제 바이오으로 11월 5일 미국 대선 대통령 선거 날에 이제 돈날드가 압승을 거두게 됩니다. 공약이 좋네요. 유권자들에게 예전보다 두 배 이상 잘 살 수 있게 해 주겠다. 실제로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권자들은 피격 이후에도 도날드가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멋있다 이제는 멋있다 미국을 대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물론 아직도 일부 지식인들은 거의 회의적인 반응이 굉장히 많아요. 극악적으로는 돈날드가 미국의 마지막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런 악담까지도 난리인지만 이것을 넘어서 오고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날드와 공평당이 압승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는 개헌을 통해서 100세까지 대통령 할 것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좀 약간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자기는 이번 승리는 미국의 승리이자 돈의 승리라고 자평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돈을 많이 쓰겠다. 왜냐하면 돈으로 당선이 됐으니까 돈을 많이 써서 유권자들의 표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이 돈날드가 당선이 될 것을 생각하면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금융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클 거예요. 오늘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대만 TSMC가 많이 폭락을 했잖아요. 대만 방어에는 돈을 내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 돈날드의 성격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매출자부터 이것을 알려드려야 될 텐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깊은 지식보다는 하나하나 정리해서 잘 머리에 들어가시면 좋겠다 이런 사실 표현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위험가 자산의 가치가 상승할 거예요. 만약에 압승을 하게 되면. 그래서 증시는 트럼프 주식으로 도배가 되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암호화폐 상승세가 지속이 될 거고요. 석유화학이라든가 이렇게 옛날에 재래식. 그다음에 석유 같은 경우는 더 뽑아내려고 할 거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시장은 그거에 맞춰서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같은 경우는 당분간 프로젝트가 정체될 것으로 보이죠. CBDC랑은 어떤 관련인 거죠? CBDC라 그러면 연준이 발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화폐일 건데.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싫어해요. 민간을 줘야 된다? 기존의 이디어리움이나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좋아하고. 왜냐하면 자기도 갖고 있고 하니까. 돈날두가? 네, 돈날두가. 그런데 돈날두가 새로운 CBDC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통화인 달러의 파괴력, 그다음에 그런 영향력을 줄인다고 생각해서 조금 아까는 여기에 대해서 주최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바이돈 대통령에 비해서는 조금 늦어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위험자산 가치 상승은 돈을 풀어서 나타나는 현상인가요? 아니면 다른? 아닙니다. 이게 11월 5일 날 대선 압승을 거두고 난 다음에 모든 금융시장은 미리 생각해서 움직여요. 선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럴 거다 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죠. 왜냐하면 압승은 하겠지만 그 정도로 압승할 줄은 몰랐다. 이런 어떻게 보면 메시지가 시장에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시장.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금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꺾이기 시작했는데 디스플레이션이라고 5월 달부터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그때부터 시작해 채권이 탑을 찍고 내려오긴 하는데 지금 미국채 금리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도날드 대통령이 승리하게 되면 아까 파워 의장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파워 의장한테 압력을 행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금리 인하를. 이제 금리 인하를 굉장히 많이 할 것으로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수익률이 더 떨어지는 거죠. 미국채. 그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유로화의 가치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어요. 유로화가 지금 좋은 게 없어요. 별로. 별로 없는데 지금 1.09까지 올라갔거든요. 유로당 1.09달러까지 올라가는 건 뭐냐면 트럼프가 이제 압승할 것으로 보이니까 미국 금리 떨어지는 건 이제 단원 당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왜냐하면 유로 기준 금리 인하는 것보다 훨씬 느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유로가 상대적으로 달러에 비해서 강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로의 상대 통화는 달러고 달러의 상대 통화는 유로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달러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달러가 좀 강해지면서 왜냐하면 이제는 지금은 유로가 좀 강해지고 있는데 그때 가서 이제 그것들이 반영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달러 가치가 다시 상승하면서 인덱스가 106, 105 정도로 다시 하반기에는 다시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올라오고 달러 강세를 보이고 그리고 안전자산이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엔화도 조금 하락폭이 이제 제어가 되는 거죠. 하락폭이 제어가 된다는 건 가격적으로는 너무 이제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150엔 정도를 달러당 150엔 정도로 사수하는 그러한 모멘텀으로 갈게 될 거다. 그런데 원화는 더 약하네요. 왜냐하면 안전자산이 아니기 때문이죠. 원화가 그거 되게 잘 캐치하셨네요. 이게 뭐냐면 지금 원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약해지고 달러 강세 때문에 엔화는 미국의 금리가 이제 수익률이 국채 수익률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엔화 강세가 나타나요. 그때는 한국 원화와 엔화의 동주화가 좀 깨질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 올해 말 대통령에서 선거에서 압승을 하고 난 다음에 내년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의 돈날두 대통령이 날기 시작합니다. 푸띠를 돕는 돈날두. 네. 그래서 어릴 적에 첫 연인이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소설에서. 그러니까 첫 연인은 이제 푸띠와 다시 만났죠.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4년 만에 다시 이제 국가의 수장으로 만난 겁니다. 얼마나 이제 반갑겠어요. 다시. 너가 돌아왔구나. 그전에는 바이돈 때문에 좀 못 만나고 막 그랬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씩 가요하면서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도와주겠다고. 이게 사실은 바이돈 대통령 당시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지금 유럽하고 지금 상극인데 싸우고 있는데 지금 전쟁터지 않습니까? 전쟁 중이죠. 우크라이나랑 전쟁하고 있는. 지금 유럽은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와주겠다고 하면 유럽은 어떻게 했습니까? 와. 그런데 이따가 얘기는 하시겠지만 꼬이는 게 유럽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나토는 미국도 포함되어 있는 동맹군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실상 미국도 지금 전쟁 중인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적대국에 있는 20대 시절 첫 연인 푸띠와 내년에 다시 만난다. 그렇죠. 나토는 유럽이나 미국을 다 같이 가르치는 말이었는데 앞으로 2025년 이후에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죠. 유럽과 나토는 다른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날드하고 푸바오는 옛날에 기싸움을 엄청 많이 했었고요. 2017년, 8년도에 기억하시겠지만 환율 조작국 그다음에 무역 분쟁이 극한으로 치러들어가지고 2018년에는 미국과 중국이 한 판 붙는 거 아니냐. 그러면 소설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미국과 중국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둘 다 명예를 중요시하는데 돈 앞에서 물불을 안 가리는 돈날드와의 결전이 불보듯이 뻔하게 되고요. 18년, 19년에 한번 멱살을 잡았잖아요, 둘이 가. 그런데 푸바오에도 숨겨놓은 자식이 한 명 있어요. 그게 뭐냐, 덴마니예요. 덴마니. 덴마니 아닙니다. 덴마니입니다. 덴마니. 덴마니의 바이도는 많이 감소를 했어요. 너 왜 저 숨겨놓은 자식, 내가 너 케어 안 하면 내가 케어할게. 이렇게 했던 거죠, 바이돈이. 그러니까 푸바오는 내 자식인데 네가 왜 감히 그래요? 손 떼, 손 떼. 막 이러면서 둘이 감정 싸움을 했는데. 이제 돈날드는 오늘도 나왔잖아요, 벌써. 덴마니에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어요. 덴마니의 돈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치, 덴마니의 돈은 관심 있지. 네, 그래서 덴마니한테 돈만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돈날두입니다. 이게 가상현실이에요. 이제 세 번째는 돈날두와 북한과의 인연이 또 있어요. 은정이. 네, 은정이와의 또 인연이 또 있죠. 실제 한 번은 사귀지는 않았어요. 푸띠는 사귀었었는데 사귀지는 않은데 사귀고 싶어하는 거죠, 계속. 옛날에 몇 번 만나긴 했는데 썸타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한 번 만나서 썸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은정의 미모에 감탄해서 남몰래 흠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주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까지도 노답변이에요. 그런데 상남자인 척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돈날두를 보면 한국의 두 개의 확연한 노선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개? 네, 두 개. 이제 남과 북, 노선 차이가 되게 커요. 그래서 남한으로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돈을 구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시작해서는 사랑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돈날두가 돈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은정이가 아까 보니까 돈이 있어 보이진 않던데 왜 그 은정이한테는 사랑을 갈구하는 거죠? 아무도 은정이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세계에서. 푸바오조차 은정이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은 적이 없어요. 부트는 동성이기 때문에 가끔 어울린다고 해도. 그래서 그렇지만 이렇게 어려운 은정이를, 그렇죠? 한 번 만나기 힘든 은정이를 나는 내가 끼고 살아? 이러고 싶은 거죠. 굉장히 도도한 스타일이네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고 은정아, 나만 믿어! 이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은정이 가만히 있어라고 했으니까 나만 니네는 나한테 돈만 내. 이것도 가상이에요. 그래서 연준을 다음에 압박하는 돈날두가 나와요. 여기까지는 해외 쪽에 모든 것을 다 조금씩 조금씩 얘기를 하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해요. 그러고 난 출장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국내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연준의 파워 의장을 압박하게 됩니다. 연준의 파워 의장, 제론 파워 의장. 파워 의장이 사실상 대통령이었던, 전 대통령이죠? 그렇죠. 돈날두 옛날에 왕할 때, 대통령할 때. 돈날두가 임명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돈날두가 다시 돌아오면서 파워한테 전할 겁니다. 너 누가 임명했어? 너 이제 은혜 갚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돈날두가 파워한테 1년 내 이자율을 2% 미니멈, 2% 이상 낮춰달라고 요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2%면 25BP씩 해서 4번에 해당하는 정도 굉장히 큰 폭인데. 1년에 굉장히 빠른 거죠. 돈날두가 당선이 되면 빅스테비나를 한 두 번 정도를 바로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쿠션을 갖다. 지금 중동도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현재 중동, 이스라엘 모두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태인인 자기 사위인 쿠션을 보내서 조금 이걸 갖다가 무마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메시지인가요? 우호적인 메시지이긴 한데 돈날두가 이스라엘, 친이스라엘이게 하고 유대인들의 돈으로 당선이 된 것이 사실 맞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돈을 주는 게 대부분이 유태인 자금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요. 그렇지만 유태인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만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수장한테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없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니네 내가 원하는 사람을 넣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쿠션을 보냈다는 거는 지금보다는 조금 미래를 보겠죠. 거기서 이제 자기네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파악하고 이렇게 하겠죠. 쿠션 쳐서 만나려고 이제 쿠션이라고. 맞습니다. 정확하세요. 쿠션 당구의 쿠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을 조금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외교 정책, 경제 정책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외교 정책으로 보면 고립주의지 않습니까? 고립주의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시뮬레이션적으로. 사실 유럽과 예전에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과 충돌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시 무역전쟁으로 다시 재점화될 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커 보여요. 예전에도 무역전쟁은 유로화 강하게 인위적으로 만들어라고 압력을 많이 행사했고요. 그리고 지금 요새도 계속 얘기하는데 관세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나올 기회 되겠지만 경제 정책. 관세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세 정책, 관세 정책, 택스를 좋아해요. 그다음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대만 해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것을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만 해업을 갖다 이용하는 것도 미국의 돈을 이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지 않으면 누가 불안해하겠습니까? 대만이 불안하겠죠. 그럼 대만한테 우리 거의 손 뗄 건데 그러면 형 도와줘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돈 낼 게. 우리 여기 지금 반대책은 뭐고 모든 게 사활이 걸려 있는데 손을 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압박을 약화시키면 중국에 대한. 그러면 대만이 돈을 내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고요. 고립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신리주의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가치보다는 돈을 기준으로 하니까 오히려 완화가 될 수 있다. 긴장감이. 왜냐하면 돈날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리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것보다는요. 신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나한테 도움이 돼.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다른 시각이에요. 왜냐하면 장사의 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돈을 위한 돈에 의한 돈의 정치. 돈의 외교. 그래서 지금 북한과의 관계도 그런 식으로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러시아 정책을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이스라엘. 그래서 중동 긴장 수위가 조금 더 고조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서 이제 완전히 반대. 지금 장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유태인 자금을 받긴 했지만 이것의 노선을 바로 친이스라엘로 이렇게 확 바꾸거나 이러지는 또 않을 거예요. 이것도 지금 심리적으로 보면서 이스라엘도 이용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금융시장의 영향으로는 금값이 상승을 하게 돼요. 금값은 어떤 건가요?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달러가 좀 위험해지면서 금값이 올라가는 건지 그런 건지 어떤가요?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첫 번째로는요. 지금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는데 금이 아주 좋아요. 사실 조금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금을 2009년도인가 이후에 안 사고 있기 때문에. 2013년. 네. 2013년이니까. 그래서 안 사고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지금 금을 사면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환율의 변동성을 좀 줄여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금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건 우리나라 재산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달러를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는 건 금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금 같은 경우엔 지금 물가 상승률을 제어하는데 물가 상승률이 장기적으로 금은 따라가요. 왜냐하면 금은요. 지금 달러가 돈이었던 건 채 200년이 안 돼요. 원화가 돈이었던 것도 100년이 채 안 돼요. 하지만 금은요. 인류가 오면서 계속 돈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은요. 돈이에요. 그리고 이게 가장 안전하다는 건 동서고금.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 세계가 다 인정을 하는 그렇게 보면 공인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인류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시잖아요. 금이 이렇게 금리가 높으면요. 금리가 높으면 금값이 좀 떨어지죠. 왜냐하면 금은요. 갖고 있으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지금 당장 이자는 안 나와요. 이자를 포기해야 되는 게 기회비용입니다. 그런데 기회비용이 낮아지잖아요. 만약에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기준금리가. 그럼 금값이 오르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크게 내려갈 것으로 생각됐을 때 금이 제일 빨리 뜹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 상승률이 엄청 높은 데다가 게다가 채권 수익률도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죠. 게다가 기준금리는 더 많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지금 디스인플레이션에 와 있는데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경기 침체로. 그렇게 되면 금은 더 안전자산 방어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금은 사실 좋아요. 제가 뒤에 나오겠지만 금에 대해서 사실은 포커스를 한 소설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금에 대해서 잘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금은 앞으로 역시 금이구나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외교 정책 말고 경제 정책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한테는. 물론 미국 우선주의가 올 거고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거예요. 그러면서 유럽은 미국한테 팽을 당했으니까 중국과 서서히 밀착관계를 추구할 겁니다.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데 독일과 같은 경우에. 이거는 판매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판매처로 본다면 지금까지는 돈날두가 아마 바이돈이 좀 무서워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돈날두가 심하게 압박을 하니까 그래 차라리 그럼 나는 푸바오랑 사귈래. 푸바오 나 손남일 테니까 받아줄래. 어? 어? 나 일자리 좀 줘 이거죠. 그렇죠. 푸바오는 일자리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제3세계로 많이 눈을 돌려야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거를 위험을 해치하려면 일단 다른 데서 최대한 팔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중국과 미국에 의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리스크를 저감시킬 수 있을 거예요. 누구나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아프리카 시장 이런 시장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중국과 무역 분쟁이 이제 크게 재개가 될 것 같고요. 환율 정책이 변화될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도날두가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는 내가 이제 처음에 도날두가 날랐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왔는데 하다 보니까 어? 우리나라 수출이 안 되네? 어? 이거 왜 이러지? 옛날에 내가 한번 얘네들 다 한 번씩 때려가지고 환율 달러 약세 다 만들어놨는데 지금 너무 강하잖아? 갑자기 이게 다시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환율 조작국 재지정하고 한국, 일본, 독일한테 니네들 똑바로 해. 다시 내가 이거 볼 거야. 그래서 이제 재무부의 환율 리포트가 다시 중요성을 띠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금리 정책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인하를 하게 되고 빠르게 인하를 하게 되면서 강달러가 약세로 조금씩 전환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달러원 환율은 1290대, 1300원대를 오랜만에 깨고 이제 내려오게 되면서 강달러가 약세를 조금 가져가게 되고요. 엔화 같은 경우에 155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154, 155엔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 엔화의 가치가 회복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복지 이민 정책인데 포퓰리즘입니다. 포퓰리즘인데 유동성을 계속 지원하게 돼요. 이것이 우리한테 주는 이미지는 뭐냐면 왜냐하면 돈날두가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엄청나게 달아올 겁니다. 후끈후끈. 그래서 이제 공평당이 우리 모두 공평하게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에브리버디 이제 부자야. 니네들. 돈 쫙쫙 풀어주는 거죠. 네. 러스트 벨트. 이제 울으면 그만. 그렇게 되려면 돈을 써야 되잖아요. 인심을 얻으려면 사람이건 아니면 정치권은 돈을 써야 됩니다. 돈을 쓰면 거기에 대해서 대가가 나오는 거죠. 인플레이션. 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또 뭐냐 미국과 같은 경우에 부채가 높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앞으로 미국 국회의원에 만리장성을 증축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미국 증시가 이것 때문에 활활 타오르게 돼요. 왜냐. 두 배 이상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런데 증시가 꼬끄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수단을 써서 자기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돈을 쫙쫙 풀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프라이스가 모든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될 거고요. 건설 경기 같은 경우에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건설이 제일 편해요. 뭐냐면 건설 경기를 올리고요. 금리를 낮추고 부동산을 사게 하면 경기는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2026년에는 서서히 먹구름이 다시 돌아오게 되죠. 푸띠가요. 러시아의 푸띠가 우크를 갖다가 돈날드가 때려가지고 없애주고 난 다음에 우크 땅을 조금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만족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푸띠는 우크 말고 자기 옆에 바로 있는 폴리도 먹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폴리도 푸띠를 엄청 싫어하죠. 폴란도 아닙니다. 폴리가. 로봇카 폴리 같은 폴리. 우리나라가 이번에 방산물자도 많이 수출했잖아요. 그 폴리입니다. 그래서 폴리를 갑자기 공격해요. 그래서 폴리의 땅을 오래전부터 탐내고 있었는데 전력을 다해서 막아보는데 한국상 무기도 여기에 큰 성과를 발휘하겠죠. 하지만 폴리는 푸띠의 상대는 안 됩니다. 그런데 폴리는 나토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나토 탈퇴가 바로 일어나요. 그래서 유럽이 푸띠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돈날드한테 너도 빨리 참여해라. 너 푸띠 이제 너 친구 아니야 이제. 우리의 친구잖아. 돈날드 너는. 돈날드 너 착각했네. 나 나토 탈퇴할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돈을 위한 정치 외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푸띠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고. 그렇게 되면 푸띠는 정말로 돈날드한테 고마워하게 되죠. 그래서 은정이. 은정이도 정말 소개를 열심히 시켜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금융시장이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26년 지금부로부터 2년 후의 금융시장은 이렇게도 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자산이 처음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주가가. 25년에는. 25년에 당선 그 이후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게 급반전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침공으로 인해서 폴리 침공으로 인해서 블랙 먼데이가 도래하고요. 주시장이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10% 이상 월요일날 급락을 하고요. 코스피도 8% 이상 급락을 하는 이런 시추에이션이 나타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전쟁은 큰 소용돌이를 몰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오프가 나타나게 되고 달러 가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굉장히 달러가 강해지면서 유로 달러 환율이 거의 1대1 패러티 수준 조금 못 미치게 비슷하게 가게 돼요. 이게 완전 바뀐 거죠. 2025년이라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때도 지금 금값은 고공행진을 합니다. 금값은 그래서 지금 온수당이 현재도 많이 올라가고 2500달러 정도거든요. 온수당, 트로이 온수당. 그때 3000달러를 돌파하게 돼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 금 투자 열풍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금을 보여드리면 2020년대 최고의 투자 상품은 금. 그래서 골드바시가 최고의 인기나무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형태자가 되고 주식과 부동산을 제치고 2022년대 최고의 투자 상품으로 등극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27년입니다. 저희가 보는 27년에는 미국의 국구체가 위험해질 수 있고요. 그렇게 돼서 미국의 부채 비율이 폭등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약 100%인 미국 정부 부채 비율이 140%까지 폭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 34조 달러의 미국 국채 발행 잔액이 약 50조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썼었잖아요. 돈을 썼으면 국채로 발행해야죠. 누구한테 이걸 갖다가 개인 돈으로 사채를 끌어올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회의 부채 한도층에 거부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안력이 굉장히 많아지는 굉장히 혼란스러우면서 리스크 오프가 나타나면서 금이 여기서 또 실력을 발휘하게 되는. 그럼 왜냐하면 달러가 안정되지 못하고 그다음에 국채가 안정되지 못할 때 우리가 손을 뻗어야 되는 건 금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고 이에 따라서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무디스가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s&p와 fh에서 마지막 하나 남은 미국 최대의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등급을 결국 한 단계 내리면서 최고 등급을 이제는 다 미국이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로 마감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5분만 보시면 이것만 보시죠. 그래서 2부 보시면 달러원 환율입니다. 이거는 돈날두의 1차 집권기 차트죠? 지금 이건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하고 비교를 해봐야 돈날두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서 돈날두 시기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예요. 그래서 보시면 달러원 환율이 상당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죠. 1100원대에서 1150원대를 대부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원화가 강세였던 시기를 볼 수가 있어요. 돈날두 시기는 그렇죠. 여기 2016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돈날두는 달러 강세 싫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유로 환율도 보시면 이렇게 16년부터 17년까지 보시면 굉장히 낮아요. 지금. 그러네요. 굉장히 낮아요.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위안화 같은 게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이것도 뭐냐 하면 포치라 그래가지고 7위안을 깨고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중국이 그래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너가 이제 우리 수입을 갖다가 막으면 우리는 저가 공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린 거고요. 앤화 환율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100에서 130 이 정도가 됐었는데 120 정도.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온 상황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보면은 앤화도 트럼프가 무서워서 강세였죠. 조금 강세였던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앤화 약세도 트럼프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긴 합니다. 정부 잔액 보시면 트럼프가 많이 썼죠. 왜냐하면 2020년 이후에는 이게 바이 돈 대통령이 다 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뭐 코로나19 리커버리 때문에 많이 쓴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없었는데 2016년부터 시작해서 저렇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많이 찍은 거예요. 그리고 금값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 16년부터 시작해서 조금 안정돼 있죠. 이건 뭐냐면 돈날두가 기본적으로 위험 자산을 올려요. 뭐냐면 부동산 주식을 많이 부양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이 이제 가격이 많이 뜨면 안전 자산인 채권이라든가 아니면 금값은 좀 낮아지는데요. 지금 이번에는 좀 예외적입니다. 이번에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정치가 지금보다 안정돼 있었고요. 게다가 물가 상승률이 그만큼 크지 않았어요. 코로나19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금값이 이번에 돈날두가 집권하게 된 금값은 예전과 좀 달리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한국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16년부터 시작해서 조금 올랐었죠. 그때 조금 올랐었죠. 그러다가 다시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한국도 많이 압박하니까요. 한국도 돈날두가 많이 피곤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미국 연주 대차 대조표 잔액이고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 돈날두에 대한 얘기 좀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다. 너무 장황했다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저기는 좀 어떨까요? 지금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돈날두 1기 집권기에 했던 정책이라든지 그런 거를 일종의 전제로 깔고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없었고 우크 전쟁도 없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인플레이션도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때 했던 것처럼 돈을 풀거나 금리 인하를 압박하거나 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확 올라온다거나 다시. 이랬을 때 정책 노선을 바꿀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돈날두가 옛날하고 좀 개과천선한 세상이 좀 변했다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고쳐 쓰지 않는 거라고요. 글쎄요. 옛날 노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요. 그때그때마다 신리주의에 입각한 그런 정책을 펼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변 전무님이 좀 공들여서 만들어주신 이거 하나하나 디자인까지 해서 만들어주신 소설 참 재밌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24, 25, 26을 이렇게 확 압축시켜놔서 조금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사실 지금 미국이 가고 있는 그 방향을 보면 뭔가 여기서 자기네들의 어떤 재정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누구의 예전처럼 전세계적인 평화모드를 다시 만든다거나 이런 거를 좀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 그 방향적인 측면에서는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아예 불가능하지도 않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는 하네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글로벌 부채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제가 부채 문제로 기결해서 끝냈잖아요. 이제 미국의 부채 비율이 폭등했고 신용등급을 무디스가 강등하는 것으로 끝내는 걸 제가 의도한 게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부채가 이렇게 심각해질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거기에서 미국의 부채도 그렇지만 유럽의 부채 상황도 심각해요. 맞아요. 일본의 부채 상황은 심각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유명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심각해지고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건데 우리나라만이라도 잘 좀 관리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산지석으로 삼고 이것을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고 지금은 미국은 발권국이고 기축통화의 발권국이기 때문에 그나마 많이 버티는 거거든요. 지금 1번만 보십시오. 기축통화국이 아닌 주요 메이저 통화국이긴 하지만 발권국이 기축통화의 발권국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낭패를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변 전문님과 함께 돈날도의 대선 시나리오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좀 다양한 상상들을 통해서 다양한 변수들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미지오은행의 변 전문님과 함께 퇴근길 라이브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